여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걸 마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요약해드리는 걸 듣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블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위에 있는 건 빗방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빗방울을 받는 그릇이고 그리고 그 그릇에 빗방울을 받은 다음에 막연히 빗방울을 받기만 할 수도 있고 그걸로 가지고 또 받은 빗방울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빨래도 하고 물도 하고 밥도 짓고 세수도 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수도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 펄리만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간단하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각형 박스 가운데 사각형 박스입니다. 사각형 박스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오퍼레이터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퍼레이터인데 이걸 복수형으로 해서 오퍼레이터저가 됩니다. 이게 뭘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 빗방울을 받는다. 빗방울을 받는다.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빗방울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으로 그릇으로 받든 강주리로 강주리로는 못 받죠. 바깥으로 받든 큰 통으로 받든 숟가락으로 받든 어쨌거나 받는 거예요. 그 패턴을 지정해 주는 것이 오퍼레이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은 빗방울로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빗방울 이제 물이 됐겠죠. 물이 됐으면 물로 가지고 뭐 빨래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혹은 밥을 짓거나 혹은 세수를 하거나 등등 하겠죠. 이건 역시도 오퍼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오퍼레이터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정한 패턴으로 빗방울을 받는 방식 그런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뭔가를 이용하는 방식 그런 다음에 결과물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결과물이 밑에 있는 이겁니다. 그렇죠? 결과물이 오퍼레이터는 하나 이상임이에요. 오퍼레이터는 하나 이상이다. 오퍼레이터는 하나 이상 하나만 있어가지고 제일 단순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개가 모여서 좀 더 복잡한 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을 하는 매커니즘과 똑같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회사나 공장에는 원자재를 받아요. 원자재를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프로세싱 공정이 투입이 됩니다.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정 자체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자재도 다양하고 공정도 다양하고 상품도 다양합니다. 원자재를 우리는 어버저버블 이라고 하는 것이 저버버블이 공급합니다. 얘가 이 공급하고 공정은 오퍼레이터가 가공 오퍼레이터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들 이 가공 가공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상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예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흐름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나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원자재를 받고 누군가 받죠. 그걸 원자재를 공급해 주죠. 이 사람이 어버저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재 공급자고 그것을 받아서 뭔가 두드리고 펴고 망치질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게 어버저버블입니다. 별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펑션들 배운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간단히 요약만 하자면 간단히 요약만 하자면 기존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펑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을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한다. 반죽을 한다. 짜장면을 식힌다. 아니 좀 만든다. 뭐 면을 뽑는다. 면을 뽑는다. 그런 다음에 짜장 소스를 만든다. 소스를 만든다. 그런 다음에 둘을 비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펑션들이 진행이 돼요. 하나 하고 또 다음에 하나 하고 또 다음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임페르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페르티브 용어들을 잘 익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임페르티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버저버블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버저버블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미 많이 쓰이던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짜장면을 식힌다. 짬뽕도 식힌다. 치킨도 식힌다. 여기다가 파티를 한다. 파티를 한다. 그런 다음에 먼저 도착하는 것들만 하나씩 테이블을 올리는 거예요. 먼저 도착하는 순서로 테이블의 세팅 펑션은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거고 어버저버븐은 남한테 시키면 펑션은 직접 하는 거라고 라고 하면 되고 임페러티버 이걸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내 손이 내 딸 내 손이 내 딸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좀 저같이 아주 정말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은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직접 다 한다는 거예요. 직접 직접 다 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어버저버븐은 짜장면을 시키면 짜장면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집에서 하는 거죠. 이걸 데크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데크러티브 그래서 이거는 내 손이 내 딸이 아니고 내 딸이 내 딸이죠. 내 딸이 내 딸. 딸한테 시키는 거예요. 딸에게 시킨다. 딸에게 시킨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가사노동을 다 같이 분담해서 해야 되고 우리 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사노동 자체가 없어요. 교육도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라는 거예요. 교육도시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을 안 해요. 누가 하느냐 하면 도시에서 합니다. 도시의 공공서비스로 적용합니다. 공공서비스가 가사노동이 됩니다. 자 이거는 쓸데없는 옆에 지나가는 말입니다. 지우고 예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사노동을 엄마와 딸 여성이 담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이 담당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 데크리티브는 짜장면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오면 오는 대로 테이블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이걸 받아주기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만드는 누가 만드느냐 만드는 게 어버저버블입니다. 어버저버벌 만들고 이게 지금의 옆치면 딸이라고 그렇고 중국집 그리고 그리고 이걸 받는 게 어버저버예요. 누구한테 좋느냐 하니까 어버저버 어버저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테이블 세팅하는 사람 테이블 세팅 이게 데크리티브 패팅 패턴이라고 해요. 차이점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싱크로노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싱크로노스 가 되는지 아니까 싱크로노스 영어들을 자유심포 두세예요. 싱크로노스 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 하고 그죠? 되면은 그다음 거 하고 이게 돼야지 이걸 하고 되면은 비비고 닿으면 파티하고 시간적 순서대로 땅땅땅땅땅 하나가 되면 하나하고 하나가 끝나면 다음 넘어가고 하나가 되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싱크로노스는 어떻게 돼요?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치킨 시키고 피자도 시키는데 어떤 게 먼저 올지는 모르죠. 그건 중국집 사정에 달려있고 피자집과 치킨집 사정에 달려있죠. 어쨌거나 먼저 도착한 대로 테이블에 딱딱 세팅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어싱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데크로티브는 데크로티브 자체가 어싱크로노스가 아니라 주로 올리는 개념이 어싱크로노스랑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브저버블 자체도 어브저버블 자체는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싱크로노스입니다. 이것 자체는 싱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어싱크로노스와 어울린다는 거죠. 어싱크로노스 어싱크로노스와 어울리는 패턴이다. 와 어울리는 패턴 와 어울리는 패턴 그 자체가 어싱크로노스라는 게 아니라 와 어울리는 패턴 패턴 또 어울린다 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 그죠 딱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떠오르나요 어울린다 어울림 어울림 그렇죠 떠오르는 게 소위는 이 이와 어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할 때 돈 을 말하는 거죠 돈 가 어울리고 대위는 의와 어울린다 의와 버탄다 이 말이죠 의 의 라고 하면 뭐 어이디 뭐 어이거 이런 거 할 때 의 를 말하는 거예요 어울린다 어울린다 하면 버탄고 대위는 버탄다 라고 하는 그런 어 그게 있어요 누가 한 말이냐 하니까 중국의 유명한 어 아이돌 그룹이 공자 그룹이라고 쓰는데 공자라고 하는 공장이 아니고 공자 자 이것도 역시 또 지나간 말이고 자 요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 그죠 요 개념들을 보시고 요 개념들을 제가 말씀을 자꾸드리는 이유가 요걸 알아야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지 연습문제를 풀어요 연습문제가 복잡해요 막 연습문제 풀려버리고 머리가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꼬이지 않으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완전히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시고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무슨 영어 수업도 아니고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기 있는 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죠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방 공부방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되요 그리고 next complete error 이건 누가 역할이냐니까 이거 observable의 역할이에요 얘는 next 그리고 error complete 이것을 신호를 접수합니다 누구로부터 접수하느냐니까 얘로부터 중국집으로부터 접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중국집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식을 음식 배달 서비스 오케이 그게 맞네 배달 배달 서비스 요즘 배달 서비스 많잖아요 배달 서비스가 알아서 중국집에서 뭘 가져오고 짬뽕도 가져오고 치킨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 서비스가 어버저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짬뽕 왔습니다 그러면 next 치킨 왔습니다 next 피자 왔습니다 next 그런데 어버저버에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집이 지금 사람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음식을 그때 못 만들겠대요 다음에 시켜달라고 합니다 error 그죠 그리고 어버저버에게 배달 서비스에게 말씀하신 짜장면 짬뽕 치킨 피자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complete 간단하죠 요거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예전에 중국집에서 일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예제를 들려드리면 역시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예제가 생각이 나나봐요 자 next 지나가는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또 예전에 요리사로서 조금 일을 했습니다 자 complete 그 다음에 unsubscribing 그러면 이건 뭐냐 하니까 이거는 어버저버가 배달 서비스에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렇게 딱 끝 하는 것이 unsubscribing 그죠 그리고 핫콜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핫콜드로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 간단한 개념입니다 핫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핫이 뭐시냐 하는 건데 핫은 일단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로 쓴다 그러면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주문자가 있든 말든 주문자가 있든 말든 짜장면과 짬뽕과 피자와 치킨을 줄줄이 줄줄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시집 회전 서시집 회전 서시집 그죠? 회전 서시집 가보셨나요? 여러분 아직 가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 회전 서시 보시면은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잠겨있어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회전 서시집이 어떤 게 요거인가요? 요렇게 서시가 뱅글뱅글 돌아요 접시가 돌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음식 있으면 똥똥 주스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 주방장들은 누가 무엇을 주스 먹을지는 몰라요 주스 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모르는 게 이게 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Observer가 있던 없던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Observer는 고객이죠 Observer가 고객 가 있던 없던 먹던 말던 서시를 보낸다 이렇게 하시고 홀드는 반대죠 주문하면 보내는 거예요 주문하면 보낸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횟집 일반적인 일식집 가장 일반적인 식당 고객이 주문하면 주문하면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이 주문하든 항상 똑같은 모든 고객이 같은 그러니까 같은 메뉴를 주문한 같은 하나의 동일한 메뉴 동일한 메뉴를 주문한 모든 고객이 같은 식사를 받는 식사를 받는 그런데 회전서시는 어떻게 되나요 테이블에 앉으면 앉는 순서대로 앉는 순서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죠 메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참치는 일찍 온 사람은 참치의 뱃살을 먹었는데 늦게 온 사람은 참치 뱃살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참치의 다른 부위 등이나 꼬리 부분을 먹게 되는 거죠 그게 핫 방식입니다 그리고 커넥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커넥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핫하고 또 콜드하고 달라요 주문하고 콜드에 좀 더 가깝습니다 콜드에 가까운 방식 콜드에 가까운 방식인데 가까운 방식 일단 주문을 다 받아요 모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다 받아둡니다 받는다 그런 다음에 일괄적으로 요리에서 제공 이거는 고객이 주문하면 고객마다 그죠 고객마다 고객 마다 주문을 하면 식사를 그죠 여기 커넥터 방식 요 세 가지로 하면 딱 떨어집니다 자 나머지들은 체이밍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 아니니까 공정을 합친단 말입니다 공정을 합친다는 것은 빗방울을 받았잖아요 빗방울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밥을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들을 여러 가지 하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오퍼레이터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공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일이 좀 더 복잡한 공정일수록 오퍼레이터들이 여러 개가 서로 조합해서 작품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사실 어버저버블 패턴의 제일 큰 강점 이걸 쓰는 이유는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들을 합쳐서 그죠 합쳐서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 장점이고 목표입니다